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또 갈릴레이가 목성을 보니까 목성의 작은 위성이 4개가 보여요 이 4개의 위성은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거의 수성 크기예요 다 수성 크기인데 목성을 돌기 때문에 행성이 아니라 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릴레이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 4개의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4개의 위성이 발견되니까 그럼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옛날에는 천동설에서 이 별들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정천구가 있어 제5원소로 된 맑은 수정천구가 있는데 거기 행성이 박혀있어서 수정천구가 돌아가니까 별이 돌아간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저 작은 위성을 갖다가 그 안에 다시 4개의 궤도를 만들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창조주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거 만들려고 세공하려면 그래서 목성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저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성의 4개의 위성 이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아이오우라고 합니다 아이자입니다 이게 아이오우 우리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외래어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별은 다 수성만 하고 목성이 뭐였습니까 제우스였잖아요 평소 제우스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앞으로 영원히 제우스 품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의심받던 천동설은 갈릴레이가 결정적으로 이런 행성들을 발견하고 관측을 함으로써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케플러가 행성운동 법칙을 발표합니다 케플러는 끊임없는 천문관측을 통해서 타원 궤도의 법칙,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이라는 행성운동 법칙을 발표합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무슨 뜻이냐? 일단 행성은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행성은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었어요 왜? 원이 가장 완벽해 보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행성들은 타원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원이 뭔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타원 엘립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못을 두 개를 박아요 못을 두 개를 박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면 안 되고요 거기다 실을 이렇게 매답니다 딱 고정을 해서 이 실을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고 펜이 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 선이 펜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두 점을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이게 타원입니다 타원은 그려진 타원은 못에 있는 자리가 초점이 됩니다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타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개의 초점이 합쳐지면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은 초점이 하나인 타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타원이 됐을 때 해는 어디 있느냐 이 초점 중 하나에 있어요 가끔 보면 타원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해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중학교만 다녀도 이건 배우거든요 해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초점 하나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타원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핵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체는 아름다운 원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도금하라고 하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케플러가 모든 행성들은 타원 운동을 한다 주장을 합니다 아직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정말 르네상스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뭐냐 이겁니다 해가 여기 있는데 해가 행성을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는데 더 가까이 있을 때는 같은 해지만 더 세게 잡아당기고 여기 있을 때는 약간 이 힘보다는 약하게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행성이 안 떨어지는 길은 행성이 사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모든 교과서에는 동영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데 별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행성이 도는데 여기는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 떨어지려고 중력이 더 강하니까 여기는 천천히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샥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샥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이거 좀 너무 과장됐는데 어쨌든 이거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왜 면적이 나오냐 또 헷갈리잖아요 아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시험 몇 번 나와요 우리 상생방송 보는 우리 청소년들은 아주 다시는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 해를 지날 때 자 해가 1년에 12달 동안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빨리 지나가니까 한 달에 이만큼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한 달에 갔는데 여기는 천천히 가니까 한 달 동안 이것밖에 안 가요 그렇죠? 여기는 확 가고 여기는 천천히 가니까 근데 이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부채꼴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는 겁니다 이 면적이 같아야 여기는 빨리 가고 여기는 천천히 가겠죠 그렇죠?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낸 참 케플러가 대단한 겁니다 관측 자료를 보고서 이런 결론을 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아서 오히려 이걸 보고 뉴튼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이라는 세 번째 법칙은 뭐냐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하다 무슨 뜻이냐 P는 대문자 P는 period입니다 공전주기입니다 공전주기 공전주기 이거는 공전 반지름입니다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야 그런데 이거를 제곱하고 세제곱으로 하면 행성에 무관하게 일정하다 참 신기하다 이겁니다 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목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목성의 공전주기는 한 10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해를 돌면 목성은 한 5배 이상 멀어요 그러니까 5배 이상 머니까 밑에는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그러니까 5배고 공전주기는 한 10년 돼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이건 125고 이건 100이죠 정확한 값을 넣으면 이건 1이 됩니다 1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 경우는 이거 1이 되고 이거 1이 되니까 지구의 공전주기 1년이고 이거는 지구 공전 궤도의 크기니까 그거의 몇 배냐니까 그래서 캐플러가 행성은 타원운동을 해야 된다 타원운동을 하는데 태양은 그중 초점 두 개 중 하나에 있다 옆구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이 거기를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고 해 정확히 말하면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원일점을 지날 때는 천천히 지나갑니다 근일점 해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은 어떤 행성이든 간에 그 궤도의 반지름을 3제곱하고 공전주기를 제곱하면 다 1이 됩니다 단위는 공전주기는 몇 년이냐 년이 돼야 되고 반지름의 단위는 지구 반지름의 몇 배냐 그걸 대입하면 다 1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